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을 등지고 덕이버스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부모들이 무려 1536만원을 들여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시도했는데요. 덕분에 피프티 피프티 부모들이 멤버들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또한 화제가 되었죠. 멤버들이 우는 부모님들을 보고 그래서 왜 울어? 이제 시작인데 왜 울어?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이 최단기 월클병이라며 이제 신인인데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피프티 피프티의 행각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피프피피프티는 논란이 있든 말든 바비드림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프피피프티가 한국 방송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덕이버스 안성일 대표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로 주목을 받았던 가수 손승현이 뒤통수를 치려다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손승현은 포춘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안 대표가 운영 중인 덕이버스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손승현은 공중파 케이블 방송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뮤지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를 통해 피프티 피프티가 손승현처럼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가 예상되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하광훈 작곡가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 중마고우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하광훈 작곡가는 80년대부터 활동했던 유명 작곡가로 변집섭 조관우 김범수와 함께 작업한 경력이 있는데요. KBS2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도 출연한 적 있을 정도로 한국 음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전홍준 대표도 인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비킴, 윤미래를 발굴해낼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광훈 인맥으로 시작했다면 한국 연예계의 잔뼈 굵은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며 피프티 피프티가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연예제작협회에서도 피프피피프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저런 연줄이 있으니 연재협도 도와줬겠지, 연재협에서 이렇게 빨리 입장 발표내릴 줄 몰랐다, 연재협이 괜히 바로 움직인 게 아니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연예제작협회에서 성명내고 저격한 거면 덕이버스가 방송가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손승현 속으로 욕 존나 할 듯, 인기 없어서 이슈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발굴되네. 손승현 뮤지컬 쪽에서 자리 잡았다는데 어떻게 되려나와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